안녕하세요. 퓨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인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라인 툴이 나타납니다. 이 도구는 선 모양을 만들 때 쓰는 도구인데요. 먼저 만들고자 하는 선 모양을 상단 옵션에서 지정해줍니다. 필은 선을 만들 때 필요하지 않으므로 책상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스트로크가 선이 되므로 만들고자 하는 선 색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웨이트는 필을 사용할 경우에 필의 두께를 지정하는데요. 지금은 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0으로 설정해야 선이 바르게 표현됩니다. 실선을 만들 것이므로 실선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상단 옵션과 우측 속성에 대한 사용방법은 포토샵 TL16-1강 쉐입 툴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영상은 16-1강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전제하에 이어지는 강의이므로 상단 옵션과 우측 속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은 포토샵 TL16-1강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이번에는 점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패널의 빈 곳을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취소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점선을 선택하고 모어 옵션에서 대시화 갭을 지정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점선이 설정되었으므로 캔버스를 클릭 드래그하여 점선을 만듭니다. 점선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온라인에서 어떤 설정을 하느나에 따라 점선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인사이더는 패스 안쪽으로 획이 만들어지기에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더는 패스 바깥쪽으로 획이 만들어지기에 패스를 중심으로 점선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선으로 점선을 만들려면 센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낱면을 원형으로 바꾸어 볼까요? 여기 옵션에 대한 사용방법은 16-1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단면도 선택해보죠. 레이어 선택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스트로크가 있는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이 선이 되므로 필을 선 색상으로 선택합니다. 이때는 웨이트가 선의 두께가 되므로 선 굵기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스트로크는 선의 외곽 획이 되므로 획의 색상과 두께로 지정합니다. 실선으로 지정하고 선을 만들어 보죠. 스트로크가 있는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선 두께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얼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선의 두께, 즉 필의 웨이트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선의 두께를 웨이트에서 지정한 50 픽셀로 바르게 표현되게 하려면 얼라인에서 아웃사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면서 필의 두께는 지정한 50 픽셀로 표현이 됩니다. 인사이드로 설정하면 패스 안쪽으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면서 필의 두께가 스트로크 두께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라인 설정에 따라 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선을 곡선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티하여 변형하거나 워프 모드를 이용하여 곡선으로 변형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곡선 모양으로 변형은 쉽지만 복잡한 곡선 모양으로 변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굴곡이 많은 곡선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는 펜툴을 이용하여 곡선을 만듭니다. 포토샵 강좌를 재생 목록에서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아직 펜툴을 배우지 않으셨는데요. 포토샵 TL17-1강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살표가 있는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에로우 헤드가 있는데요. 스타트와 엔드의 체크를 하면 선의 화살촉이 만들어집니다. 위스는 화살촉의 폭을 설정하고 랭스는 화살촉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웨이트는 0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필은 색상 없음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선을 만들므로 선을 만들므로 얼라인을 센터로 설정합니다. 선을 만들면 화살촉이 있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스트로크를 조금 더 굵게 해야겠네요. 화살촉이 있는 실선이 만들어졌는데요. 화살촉 가운데는 비어있습니다. 안쪽에도 색상을 채우고자 한다면 필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화살촉 안쪽도 색상이 채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선 양쪽에 모두 화살표가 있는 선을 만들어보죠. 옵션에서 스타트와 엔드의 모두 체크했기에 양쪽으로 화살촉이 생겼습니다. 콘케버티는 화살촉의 오목한 정도를 설정하는데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사이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50으로 설정하고 확인해보죠. 화살촉의 끝 모양이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콘케버티를 마이너스 50으로 설정하고 선을 만들어보죠. 마이너스 50에서는 화살촉 끝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필 색상을 바꾸어 보죠. 이번에는 스트로크가 있는 화살표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선을 옵션에서 설정합니다. 콘케버티를 0으로 설정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 두께가 지정한 50 픽셀보다 작음으로 온라인을 아웃사이드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라인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